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대박 부산에 개가 너무 좋은 개가 많이 들어와서 당국을 손님들께 이걸 같이 나눠서 먹고 싶다고 한번 단독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올려간 새우젓들 드셔보신 분들 여기에 대박 사장님 양심을 아시겠죠? 그러시피 지금 꽃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꽃게가 살이 좋고 내가 일요일날 와서 한 번 쩌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살도 좋고 달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박 부산 사장님이 형님 이런 걸고 내 이런 걸고 절대로 요거 안 먹게 되니까 뭐 많은짜리도 있대요. 많은짜리도 있지만은 많은짜리는 물개고 괜히 드셨다가 요것도 먹으니까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맛있는 걸로 좀 살이 있고 그런 걸로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지금 여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시고 꽃게가 치고 싶은 분들은 주문을 해갖으세요. 제가 여기에 쭉 다 전화번호도 올리고 여기에 계속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 가격도 올렸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희대 평균가 여기 와서 소래버부 해박수산 사장님이세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많이 이용하세요. 네 입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입금 명품. 네 입금은 만원 만원 만삼천원. 네 만원부터 만팔천원까지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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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가 지금 여기가 대박수산이라는 건데요 여기 대박수산이에요. 이 개가 지금 엄청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살도 좋고 좋아가지고 요게만 단독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이런 게 없다보니까요. 개가 얼마나 좋나요? 이게 숫게 지금 가을 숫게잖아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한번 삶아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꼬무샐도 많고 지인들한테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요게 만팔천원이에요. 네 살도 없네. 그래서 멀리 계시고 꽃게가 안 나오는 곳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은 거고 또 좀 더 싼 거는 어떤 거예요? 싼 거는 15,000원짜리도 있다고 하죠. 만원짜리도 있고 요런 거는 15,000원. 요런 거는 15,000원. 요런 거는 15,000원. 요런 거는 15,000원. 네. 한 3,000원짜리도 있고 작은 게는 작은 게 나오고. 근데 우리는 만원짜리도 안 돼서. 또 톡밥게랑 저 물렁게라고 있어요. 요런 거는 만원짜리. 요런 거는 만원씩 물렁게는 만원이래요. 물렁게. 요즘만 내가 특별히 요거는 키로 얼마에요? 키로 2만 5천원. 요거는 25일짜리. 25일짜리. 말일 수가 있어요. 25일 큰 거. 커요. 이렇게 커. 25마리, 28마리 올라가는 거는 2만 5천원. 다른 거. 요런 것도 있고 요런 수마도 있고 요거는 1만 2천원. 요거는 1만 2천원. 하면서 요거 저거 시키면 요 집에서 잘 요런 세우도. 요거는 냉동은 만 8천원. 요거는. 아버지가 만 5천원. 전화 번호를. 이렇게 내가 올려낼 테니까. 지금 꽃게 처리하고. 네. 지금 꽃게 처리래요. 이제 거머쥐가 풀려가지고 꽃게 처립니다. 자, 사장님이 한마디 해보세요. 네. 지금 꽃게가 낙초로 이제 이틀 됐는데요. 이건 자막게가 소리 제일 좋은 거에요. 새벽에 나갔다가 이게 바로 끓는 거라. 물론 너무 좋아요. 이거는 명품입니다. 살이 꽉 찼어요. 예. 사장님 이름 걸고.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시키려면 잘 좀 해가 보내세요. 1만 5천원짜리. 1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요거는 1만 8천원. 이름 걸고 잘해주세요. 예. 허당은 절대 보내면 안되고요. 예. 정말 좋은 거에요. 네. eters 때 이 영상 게임 시작! 으응. 뭐 Arch chewed iLit apprendre 되세요. 정말 Kraftымиemu맺약. 집 São Paulo 네. pardon거 왜뮶읍 ça.